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3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잘 작동을 하면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세포의 성질이 변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옛날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 설명을 못 했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병 걸리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걸 다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세포 프로그램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어요. 아! 유전자는 변하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다. 그런 말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암에 걸리면서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암은 낳아 버려요. 암이 낳는 방법은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와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켜져요. 이것이 켜지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우리 몸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유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이 특별한 그림을 보여 드릴 텐데 자 이게 바로 세포 그림입니다. 세포. 세포인데 이게 세포 막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포 핵입니다. 이 빨간 것들은 미토콘드리아 라고 하는 거에요.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실과 실뭉치가 나와요. 이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참 촌스러운 무식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염색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염색체라는 말은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려면 허옇고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구별을 하려면 염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세포핵 안에 있는 염색을 아주 잘 먹고 염색이 뚜렷하게 돼서 염색이 잘 되면 이런 모양이 탁 나타난다고 해요. 이 물체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염색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참 촌스럽지 않아요? 아직도 그 이름은 안 바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실인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실을 나중에 확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실 뭉치,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뭐 뭉치에요? 실 뭉치, 실은 뭐라고? 유전자에요.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에요. 아시겠죠? 이런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핵 안에는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개의 염색체가 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참 다행히도. 사이즈가 다르니까 우리가 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기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박종구는 맨날 1번 했을 거에요. 그렇죠? 키가 제일 커요. 저는 2번 혹은 3번 했어요. 저도 키가 컸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도 키 순서대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23번까지 딱 번호를 붙여서 이 1번 염색체에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냐? 2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가 2번 염색체 있냐? 이것을 알아내는 작업을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25년 전에 모든 매스컴에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보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 제가 오늘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죠. 위치. 지도가 있어야 위치를 하지. 그래서 유전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를 다 밝혀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 유전자 중에서 몇 번 유전자의 맨 꼭대기냐? 또는 중간쯤이냐? 끝머리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면 어떤 병에 걸리나? 이것을 다 밝히는 것이 유전자 지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1번 염색체라면 맨 꼭대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냐? 이쯤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냐? 이쯤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냐? 이쯤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냐?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의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선 나선? 이중 나선. 선이 하나, 둘, 두 선이 있고 그 선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 줄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실제로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가지 다른 화학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자는 무슨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재미있어요. 줄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줄도 하얀 부분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 갈색 부분이 있어요. 줄도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는 이 네 가지 물질과 그 다음에 줄을 구성하는 이 하얀색 물질 그리고 갈색 물질 총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섯 가지 물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네 가지 염기와 그 다음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줄은 이 하얀 부분은 당분이에요. 그리고 이 갈색 부분은 인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해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줄은 당, 갈색은 인산,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빨간색 염기를 티민, 고아닌, 시토신 이 네 가지 물질로 유전자가 구성, 이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DNA라는, DNA는 한국말로 하면 핵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유전자는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DNA는 몇 가지 종류의 DNA가 있다? 네 가지 종류죠. 왜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데닌이라는 A 염기가 붙어있는 줄에 붙어있는 DNA, 핵산이고 이것은 티민이 붙어있는 핵산, DNA이고 그래서 DNA 자체는 유전자가 아니고 유전자는 결국 이 네 가지 종류의 DNA로 어떻게 되어 있다? 조립이 되어 있다. 조립식 구조의 특징은 뭐예요? 조립식은 고장이 났을 때, 유전자에 손상이 생겼을 때, 변질이 생겼을 때 그 변질된 DNA만 어떻게 해요? 그것만 빼고 그 다음에 새 DNA를 끼워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힐링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된다는 말은 질병 발생 원인이 바로 유전자의 변질이야. 유전자는 손상 받아서 변질될 수 있어. 그럴 때 손상 받고 변질되고 나면 이게 다행히 무선식 구조니까? 조립식 구조니까 손상 받은 변질된 것만 딱 빼버리고 새 DNA, 그게 네 가지 DNA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게 또 조립 같은 위치에 꽂아주면 그러면 유전자는 정상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질병이고 그러면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그게 치유야. 뉴스타트에는 그 치유를 이루자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그걸 해 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약으로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뭐가 회복되도록 해 주는 것?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해 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 구성된 DNA 이 한 개 한 개의 염기가 이게 글자예요. 우리 세포는 컴퓨터하고 꼭 같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뭐가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깔려 있어요? 하드웨어, 하드디스크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자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1하고 0이죠. 그런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글자를 몇 개 사용하게? 네 가지 DNA로 문장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한글은 24가지 글자예요. 그렇죠? 네 가지 글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 조립되죠. 그렇죠. 세 가지 글자로. 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에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DNA 글자가 있다는 게 이건 놀람 중입니다. 이 유전자는 글자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뭐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예요. 그 세포 속을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 글자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은 뭐 덩어리구나?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나를 고기 덩어리로 취급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뜻떡어리로 살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친구가 최근에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해 왔어요. 박사님, 바람피는 게 왜 나쁩니까? 성매매하는 게 뭐 나쁩니까? 성이 있어야 애기가 탄생하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해서 결혼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늠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재미 보는데 뭐가 나쁩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결혼을 하고 성행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런 개념은 완전히 너무 촌스러워져서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결혼하고 성하고는 아무런 그건 관계가 없지 뭐 언제든지 섹스는 섹스대로 즐기고 결혼은 결혼이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매매를 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가 된다. 왜 그래요? 왜 죄예요? 남자와 여자와 같이 섹스하는데 돈 주고 하나, 결혼하고 하나, 그건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섹스를 하면 나는 그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내가 물건 취급을 했다면 나도 뭐라는 얘기예요? 나도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뜻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돈 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나도 내가 상대방 여자를 물건 취급을 했어요. 무슨 물건이에요?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쾌락의 도구예요. 제3자, 내 상대방을 도구로 취급하고 내가 살고 있다면 나도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나는 고기덩어리가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이 인간답게 하자는 것이지요.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최근에 유전자 의학자들이 인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보니까 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인간은 뜻덩어리야. 뜻을 의미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책이 한 번 있어요. 이 책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 그건 뭐 종이덩어리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종이덩어리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종이덩어리지. 그러나 이게 종이덩어리지만 종이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덩어리에요? 이건 뜻덩어리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이상구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라. 인간은 분명히 고기덩어리 맞아요. 책도 확실히 뭐 덩어리에요? 종이덩어리에요. 여기에 속지 말마요. 책도 종이덩어리고 인간도 고기덩어리라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책이 진실로 종이덩어리밖에 안 될까요? 열어봐야 돼요. 그렇죠? 열어보면 뭐 덩어리에요? 글자야. 책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야. 글자인데 이 글자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뭐에요?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 어떤 물체에 불과한 것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뜻.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연세대학교 의고대학 들어가서 죽을라 그랬어요. 왜? 의고대학에서 배워보니까 치유 못한대요. 그러면 고혈압이 치유됩니까? 혈압약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은 고혈압약으로 치료만 되지 치유 안된다는 말입니다. 약이란 건 그런 건 줄을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아주 절실히 그런 거구나. 약은 그렇게 배우니까. 의사가 의사로서 치료밖에 못하고 치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란 말인가? 환자가 나한테 찾아오면 그 병을 어떻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의사가 된 의미, 의사가 된 보람이지. 그것을 못한다면 그래서 의사가 공부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심각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죽어버려야지 라고 결심하게 만든 것은 또 뭐냐 하면 제 자존심이 타격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도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LP판도 있고 아마 소리도 좋은 진공관 이런 것을 쓰는 모양인데 저도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 우리 초등학교에도 피아노라는 게 없었고 풍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부산 경남고등학교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다섯 명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붙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냐고 하면 이상구 너는 참 잘났어. 그래서 온 부산 시내에서 다섯 명밖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안 가. 그래서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보고 부산 시내를 걸어서 활보하면서 무슨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온 부산여고 학생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면 정말 상군인은 어느 대학 가냐고 물어보기를 바랐어요. 그때 누가 물어보면 그때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안 그러고 세브란스라고 그랬습니다. 세브란스 의전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연희대학과 연희동에 있는 연희대학과 합쳐서 연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폼 탁 잡고 세브란스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브란스 붙었나? 대단하네. 그때의 기분은 삶만 났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개학을 해서 와보니까 다섯 명 붙은 것은 세발의 피입니다. 경기 고등학교에서는 한 30명이 붙었어요. 상대가 안 돼. 그러고 왜 그렇게 잘난 놈이 많죠? 부산에서는 내가 최고였는데 서울 오니까 나는 촌놈이야. 그러다가 경기 출신 동기생이죠.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음악을 좋아한대요. 클라식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음악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얘가 우리 집에 놀러 가죠. 제가 놀러 가니까 부잣집이에요. 제일 먼저 조인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요. 그때는 부잣집은 축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대문에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도련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쁜 아가씨가 전화해서 문을 열어주는데 이 집에는 이런 아가씨도 있구나.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정원이라는 마당이 나와요. 그 당시에 부산에 정원 있는 집은 이 친구 집 밖에 없었어요. 대문 열리면 정원이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을 따라 들어가니까 그때 부산에서는 정원에 무슨 연못이 있고 연못 속에 금붕어 가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때 부산에서는 좋은 집이나 그 수준이었죠. 응접실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 집은 방 단 두 칸이었어요. 그런데 응접실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때는 소파 이런 것을 응접세트라고 불렀습니다. 응접세트가 있고 제가 기가 팍 죽은 것은 피아노가 있어요. 부산에서는 학교도 피아노 보기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너 무슨 곡 좋아하냐? 그래서 쇼팽에 녹천 2번을 좋아한다. 내가 쳐줄게. 탁 치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살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좋은 놈이야. 얘한테 비교하면 이건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 그때부터 제가 의과대학 나와도 병도 못 고치고 그리고 서울 오니까 너무너무 잘난 놈들이 많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그 당시에 살 맛은 무슨 맛이었게? 잘난 맛. 잘난 맛이 무너지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각오를 했는데 왜 아직도 살아 있죠? 그래서 죽자. 산다는 것은 의사가 되어도 병도 못 고치고 혈압약을 줘도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여야 되고 병 하나도 못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죽자. 그래서 이제 죽는데 아무데서나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데서나 아무렇게. 죽어도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동기생들이 의과대학 동기생들이 상구가 어떻게 죽었대? 그럴 때 이렇게 죽었대. 그러면 이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렇게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도 뭐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그런 것을 폼생폼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폼생폼사하다가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멋있게 죽을 것 이야 상구 그 새끼 참 멋진 놈이네. 멋있게 죽었다. 제가 온 전국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달력을 보니까 양양 낙산사 의상대 여러분들 이제 가보실 겁니다. 그 사진이 탁 나왔는데 제가 그때 저기 가서 죽자. 저기서 동해바다로 절벽에서 탁 뛰어내리면 죽고 나면 우리 동기생들이 뭐라 그럴까?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잘나고 싶어. 아니겠죠? 그런 잘난 맛. 잘난 맛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걸 넣어서 그런데 서울로 와보니까 나보다 잘난 놈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살 맛이 없어. 그때 제가 죽었더라면 정말 내 딴에는 동해바다로 낙산사 의상대에서 뛰어내릴 때 나는 이렇게 멋있게 죽는다. 라는 그 멋에 취해 가지고 그것도 잘난 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버렸을 수도 있었어. 참 위험한 때였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실제로 뭔지는 모르는 거야. 모르고 나는 살라지 않았구나. 나는 부산 촌놈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가 다 프로그램이야. 저 유전자 안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암이 낳도록 다 되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내가 병에 걸려도 나도록 되어있구나. 유전자가 손상이 돼도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 이미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 이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자, 이게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까? 진화됐다는 거죠. 그 진화는 어떻게 됐냐? 그거는 우연히 진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면 나는 나의 존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존재의 의미를 찾지도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아메바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어떤 계획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렇게 되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를 느끼는 거예요?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살까를 가지고 자주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포기. 의과대학 들어와서 드디어 죽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양까지 서울시장 양양까지 오는 버스가 털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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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포장도 안 되고 대관령을 넘어오고 열 몇 시간을 걸려서 와야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없고 그래도 제가 날짜를 정해서 다가오는 일요일날 나는 가서 죽는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려서 온 몸이 쑤시고 그때 제가 왜 독감에 걸렸을까? 그거는 내 면역력이 너무 약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왜 약화됐을까? 내 T세포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꺼져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왜 꺼졌게? 죽는데 나는 이거 의미 없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유전자가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전자를 활동시키는 그 에너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기라 불러요? 생기라고 부릅니다. 생기 난 죽을 건데요. 그러면 급격히 유전자의 변화는 상당히 빨리 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 산돼지 집돼지 얘기했는데 그거 3년 걸리고 3년 걸리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유전자 변화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내 병도 금방 낫겠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유전자는 급격히 꺼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안 걸리던 감기, 독감도 그냥 쉽게 걸려 버려요. 면역력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몸에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격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온 몸을 쓰시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안 죽고 살았을까요? 죽을 것 같아서 안 죽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죽기가 싫어. 내 자존심대로 하면 죽고 싶고 나의 가장 뭐예요? 내가 왜 죽기가 싫지? 내가 왜 살고 싶지?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정말 모순되는 순간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게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나라는 인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무슨 결론을 이미 확실하게 냈어요? 죽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뭐 하는 거야? 병 하나도 못 고치면서 매일매일 먹고, 일하고, 자고 그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그러면서 늙어서 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빨리 죽는 게 낫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있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세월 지나가면서 늙고 그러면 병들어서 가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라고 생각하면 빨리 가 버리죠. 그게 현명하다 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냈는데 그런 이론적인 논리적인 결론보다 그래도 나는 살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도 살고 싶다.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라는 두 나, 두 이상구가 이상구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죽을 거야? 그랬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살고 싶다는 그 의지가 너무 이상했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살고 싶냐? 그럼 답변은 없어. 그래도 무조건 살고 싶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 무조건 살고 싶은 상구는 누구일까? 이거를 내가 캐보고 죽어도 그때 가서 그 답변을 내가 발견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강력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과연 내 거냐? 이게 뭐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 내가 결정을 내렸냐 하면 자살 보류 결정을 했어요. 일단 보류하자. 성급하게 죽지 말자.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설명이 될 때까지는 내가 보류해야지. 섣불리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죽어도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이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욕구, 살고 싶은 욕구 이유 없이 살고 싶어. 무조건 살고 싶어. 이 욕구의 출처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잘난 맛이 딱 떨어지니까 죽고 싶어. 그게 나야. 내가 나한테 속을 뻔했어. 아시겠죠? 속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자. 이상구, 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왜? 몰라. 그럼 왜 살고 싶어? 그래도 살고 싶어. 죽고 싶은 이상구, 살고 싶은 이상구 두 이상구를 나눠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직하자. 그래서 살고 싶은 이상구, 내가 정직하게는 살고 싶다. 그래. 그럼 그 살고 싶은 게, 왜 살고 싶은지, 그 살고 싶은 마음, 그 의지, 그 욕구는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인가? 이것을 내가 지금부터 찾자. 그래서 제 인생은 그것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냥 폼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아,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그걸 모르고 죽는다는 것을 그것을 죽기를 거부해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9살이 돼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고 싶었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죠? 39살 때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게 뜻이에요. 뜻인데, 글자 뜻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 글자를 연구를 해 보면 이 글자의 뜻이 나와요. 그런데 그 뜻을 추구하기 전에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글자가 우리 세포마다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다.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글자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합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라는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 내 세포 하나하나에 글자가 기록됐다면 그리고 그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글자는 존재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글자를 만든 존재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뉴 스타트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이야. 나에 대한 이것은 종교 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 믿어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성경이 없다고 해도 우리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나는 어떻게 된 존재임에 분명해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인간, 개념. 개념은 유전자를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 자신들은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됐다. 2003년 4월 15일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완성됐다면 한때 누구만이 창조주, 신만이 읽어, 해독할 수, 읽을 수, 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읽을 수 있는 해독 가능한 글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현대의학은 획기적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로 가보면 인간 유전자 지도 실제로 유전자 지도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종이로 그리면 크게 나와요. 아주 요약해서 그래서 염색체 1번은 키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 막대기,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키가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1번이고 2번은 조금 짧죠. 그렇죠? 3번은 더 짧죠. 4번은 더 짧고 그래서 쭉 가서 22번은 아주 짧죠. 그렇죠? 23번은 Y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순서대로 배혈을 딱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걸린 환자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2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걸린 환자의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걸린 환자의 유전자입니다. 1번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최장암은 18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최장암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면 모든 병은 다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17번 염색체상에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P53. P53 물질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무슨 역할을 하는 물질이냐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변할 수밖에 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잘 하셨어요? 세포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죽음이 보여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옆에 아무리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시 해봐야 관심이 있어 없어. 지금 죽음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부족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정상 건강한 세포가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산소 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 표현해요? 숨을 죽이고 살아. 숨 죽이다가 나중에 급하면 숨이 막히게 살아. 우리가 호흡을 안 합니다. 왜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누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봐!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산소 부족증으로 살아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급해지면 숨이 막히게 산다고 해서 숨이 답답한 거예요. 왜? 숨을 안 쉬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는 하루의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해요? 호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호흡? 심호흡.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은 산소 공급을 위하여 스트레칭을 해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하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접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없으면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현대인들은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아요. 왜요?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혈관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큰 혈관에서 뻗어나가는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발달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된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할 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세혈관이 발달해요. 그런데 차 타고 다니고 긴장하고 문자 하면서 여러분은 숨 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보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충분한 산소 공급을 못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주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스트레칭 합시다. 스트레칭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냐고 하면 심호흡 한번에 숨 쉬는데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심호흡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만 하면 심호흡이 되요? 내쉬면 그게 심호에요. 충분히 내쉬기만 하면 들이쉬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되요. 우리가 내쉬지 않기 때문에 들이쉬지를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심호흡의 핵심입니다. 내쉬어라. 아주 끝까지 내쉬면 숨이 가빠져요? 가빠져요? 가빠지니까 심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쉬지 않고 하려면 심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배 속에 있는 공기가 다 나가야 새 공기가 다시 들어오지요. 그런데 반쯤 내보내면 아무리 숨을 깊이 씌워도 심호흡을 해도 반 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쉬는 것을 충분히 끝까지 내쉬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산책을 할 때나 공개월자에 후... 그래서 산소부족증, 그 다음 스트레스는 무엇이 부족됩니다? 물부족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만성수분결핍증에... 수분결핍증은 화초에 물 안주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시들어요. 여러분이 수분이 결핍되면 세포들이 다 시들어요. 그래서 수분이 충분해야만 세포들이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주 힘들지만 만성산소부족증, 만성수분부족증만큼은 지독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공기와 물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부족해도 살 수 있는 악바리 세포가 암세포예요. 수분이 부족해도 살 수 있도록 악바리 세포로 변질되는 거예요. 악바리 세포로. 그런데 설악산에 와서 어느 날부터 물이 들어오네요. 하루에 여덟 잔.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아침마다 심호흡을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어? 이 사람 몸 아래에서 우리가 왜 암세포가 되어버렸지?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암세포가 뭐라고 그러게? 작심삼일이야. 계속 안될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암세포로 남아있자. 그런데 이제 이틀째가 되니까 뭐요? 박수도 치고 더 웃고 운동도 하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작심삼일이 아니야. 3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들이. 이야, 이 몸 안에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네. 우리가 괜히 암세포로 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들끼리.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옛날로 돌아갔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이 몸 내부의 환경,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환경, 내면의 환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형성하는 내면의 환경도 있고 물과 그리고 공기와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짜고 매운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뭐요? 세포들에게 딱 맞아. 간이. 이래서 스트레스가 쫙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오늘은 아직도 암세포들이 작심삼일이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한 3, 4일 지나면 여러분 암세포들은 항상 언제가 그립게? 옛날에 건강한 세포일 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요. 그리고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때 정상세포대로 가고파. 그래서 여러분도 가고파라는 노래 좀 부르세요. 가고파라 어릴 때 같이 놀던 박종구가 그리워라.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해요. 그런 분위기를,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분위기를 선택해야 한다니까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말고. 지금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친구나 상고한테 갔다며 잘 갔다. 그런 친구도 있고 뭐 하는 거 있느냐? 특별히 치료해 주는 거 있느냐? 빨리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잘 한번 다시 연용해 봐라. 이래서 지금 좀 헷갈리네요. 이 주위에서 막 헷갈리게 한다고. 그렇죠? 어디 안 보이네요. 남편이 자꾸 뭘 하는 거냐? 이래서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어로 하면 컨트러버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과는 이게 충돌이 돼.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뉴스타트를 선택하신 것. 이게 마음속에서 선택의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해요. 좋다. 맞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래서 그 정리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뭐를 느끼냐면 아하! 방향이 결정되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암세포들이 뭐 하자? 우리 다 짐 싸자. 그래서 그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선택 때문에 여러분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그 마음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만히 이제 시계가 안 가요. 40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너무 길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가능하면 단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계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루 종일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아무래도 암세포가 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되려고 할 때 이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 암세포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뭐냐면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암세포가 암세포로 되고 싶어 하는 세포가 있으면 이 물질이 생산돼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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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참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암세포 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유전자 27번 염색체를 검사를 해보면 저 PO53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 있거나 심지어는 손상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변질돼 있다. 변질돼서 더 이상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없도록 변질돼 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지금부터 생산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들이 암세포들 속에서 저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누구의 선택이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확실한 선택, 애매모호한 선택이 아니라 확실한 선택으로 도전하게 되죠. 여기에 유방암 유전자가 있어요. BRCA1 이라는 유전자인데 BRCA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영어로 Breast, 유방이 Breast 하네요. 그러니까 BR, 그 다음에 CA는 Cancer, 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유전자 1번, 2번도 있고 그래요. 저 유전자는 뭐 하느냐 하면 BRCA1 이라는 물질은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해 주는 그런데 이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정상적인 유방세포가 쉽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물질을 보면 뜻이 뭐예요? 이 유전자가 가지는 종양읍제 단백질이 나타내는 그 뜻이 뭐예요? 정상세포로 유지해 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이 물질을 생산하면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해 주는 물질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유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죠? 아니 이게 팍 안 와요? 번쩍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얘기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암세포도 아마 그 암세포 안에는 이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거나 망가져 있거나 작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어떻게 된다? 내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가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잖아. 이 유전자는 글자야. 이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 존재를 우리가 창조, 유전자는 창조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창조주가 이런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뜻이 뭐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잖아요. 네가 암에 걸려도 나는 이 유전자를 사용해서 다시 가암세포로 해검어요.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건강할 때, 네가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될 때, 네 몸의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고 싶어 할 때, 내가 어떻게 암세포로 변질되지 말도록 억제해 줄 수 있다. 나를 선택해.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암에 걸려도 나는 너를 낳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암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다. 네가 유방암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유전자가 손상이 되거나 꺼져 버리면 당뇨병에 걸려요. 그래서 나는 네가 당뇨병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나는 네가 최장암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걸리지 않도록, 나는 나는 회복시킬 수 있다. 제발 유방암 걸리지 마라. 담관암 걸리지 말아라. 편도암 걸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걸리더라도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을 낳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합니다. 농내장, 전립선암, 알츠하이머병 이런 모든 폐암, 대장암 이런 모든 병을 걸리지 않도록 해놨고 또 걸리더라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놨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병명대로 다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말이 돼? 이거 걸리지 마, 이 병 걸리지 마, 탕력병 걸리지 마, 걸려도 내가 낫게 해 줄게.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를 창조했고 그러므로 나는 너를 창조한 목적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 꺼진 유전자를 키워줄 수 있고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는 그냥 영어로 하면 I 누군가가 유전자 글자를 만든 나를 창조하신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구야? 정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돌보고 있어야 안 있어요?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모르는데도 암세포 다 죽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감동 와 그러네 그때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쫙 겹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여러분, 치료는 치료법이라고 그래요. 방법이 있어. 처방이 있고. 그렇죠? 치유는 뭘까? 치유는 방법이 아니에요. 치유는 뭐예요? 삶이 치유예요.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선택.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드디어 그것이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면 좋겠습니까?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른데 누군가가 뭐예요?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말을 아주 간단한 말로 하면 뭐예요?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차별대화하지 않고 나를 뭐예요? 돌보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보심 돌보는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우리는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왔다. 이제 뭐예요? 그 사랑을 인식하자. 이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그 사랑을 인식할수록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손상됐던 유전자들이 다시 복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